자, 가보도록 하는데요. 메인 미션보다 일단 부가 미션이 많다 좀 하죠. 블랙박스 몇 개 더 모아야 되지? 두 개 더? 이쪽 두 개 더 있나보네요. 자, 이쪽으로 가죠. 블랙박스 한 두 개만 더 모아요. 어허어허어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그럴까? 여기 사람 많네. 여러분들 제가 옥상에 이주시켜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먹을 것도 없고 참 많이 보이고 잠잘 것도 없는데. 자, 기다려봐요. 저 위로 올려드릴게요. 어? 여기 사람 사는 데 있네요. 자, 여기 있으세요. 자, 당신, 당신들로 와봐요. 자, 위에, 위에, 그 살기 좋은 데가 있다니까? 군인들의 그 방해도 안 받고. 여기, 여기요. 자, 옥상 이주작전. 여러분들, 옥상에 참 먹을 것도 많고. 군인들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자, 이, 이, 이쪽에 있으세요. 한, 한 번 더 데리고 올게요. 자, 일로 와봐요. 어휴, 아니, 아니! 밑으로 탁! 아니, 아, 왜, 왜 떨어지세요? 아니. 아니, 내가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 죽었잖아!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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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두, 두 분 다 이게 돌아가셨잖아! 아, 세 분이야! 오오오오오! 아, 아, 야, 이건 옥상에 올라가기 싫다면 예, 싫다고 말로 하시지, 이게 떨어져서 자살하신 필요까지야, 이게 아, 죄송한데 안 그럴게요. 아유. 여기서 잘 사세요. 아유, 참, 나 편한데로 이중시켜주려고 그랬더만 여기 살기 편하게 여기 살기 편하게 이런 잡단물건 옥상으로 옮겨줄게요 제가 잡단물건 잡단 잡잔 자동차 여기 매트리스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왜 거기다가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잘 때 만들어주고 차 안에 쓰라고 차 안에 쓰면 편하잖아 차 이것도 옥상에다 갖다 놨지 남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몸이 따라주지 않아 아니 이쯤 해놓으면 되나 너무 기울어져가지고 잘 때 불편하겠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자 저로 가치고 이건 어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지 근데 아 나 저기로 가고 있던 중이야 저 안 돼요 내가 초인이라는 걸 밝혀주면 안 돼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해 보통 사람인 척이야지 자 저기로 가면 되는데요 착한 주인공 어 시민에게 어 시민에게 뭐 일반인에게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죠 도와줘야지 잠깐만 누구나 벽을 타고 달려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 잠깐만 여기 블랙박스 있네 어 어 군인이잖아 어어어어어 어 날 베라기 아 이쯤이구나 거우오오오오오오 날 베라기나 하면 안돼 너 마드랄에 날벼락이 아 그런데로 별로 관여도 안하는데 아니 나 지금 전봇대를 부숴 얘는 무슨 지나가기만 하면 무슨 물리의 다 부숴져 다 여기서 블랙박스 블랙박스 찾기 힘들겠다 자 이쪽인데요 쯤인데 이 위에 있는거 아니야 왠지 위에 있을거 같은데 그죠 자 공격 뭔 업그레이드를 주려나 로켓장치 진화론 어 던지는 속도와 데미지를 자 이거 하죠 아 잠시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아냐아냐 이거 큰애들 어차피 작은애들은 데미지가 뭐 필요없고 큰애들이 필요하니까 이거 하자 자 이러면 다했죠 잠만 저건 좀다가 듣고 현장요원 소골 아 소골도 안했구나 현장요원하고 소골 있네요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메인 메인캐스트를 한번 찾아서 가볼까 뭐라고 한거야? 여기는 도크인가봐요 물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 가자 오케이 나도 차 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차가 없어 아 예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몰래 은신은 내 맘속에 있는 거니까 무슨 뭐 봐도 상관없긴 한데요 일반애들은 봐도 상관이 없어요 나를 막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 하는걸 하지만 은신은 내 맘속에 있는 거니까 자 자 변기를 가동시키는 중이에요 내가 헬런덴 구해라 하신분은 어디서 저런 정보를 저렇게 잘 얻을 수가 있을까? 참 신이 무슨 처보 혼자서 신 혼자 하는 그 뭐시기 꼭 마치 그 아니 지금 이 관계는 퍼 그 진짜 그거야 퍼슨 인테레스티드 오브 아 인테레스티드 오브 퍼슨인가? 그 미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 그 관계야 거기서 나오는 그 그 이렇게 총 쏘고 하는 분 한 분하고 그 컴퓨터 쓰는 분 한 분 이렇게 뭐야 일조 2인 1조로 해가지고 항상 작전을 수행하죠 사랑해님 어서오세요 자 군인 모습으로 바꾸고 어때 여러분 여러분들 내 그 앞구르기가 멋있지 않나? 내가 그 높을까 얘가 높을까 관직이 관직 높은 사람이 내가 갓거나 낮으면 어 얘가 나를 밀치고요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내가 높으면 얘가 격려하거든요 아 갔나보네 미치진 않는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안 들키고 내려갈 방법이 있을텐데 그냥 내려가도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은신은 내 맘속에 있는거니 어 뭐야 여기 완전 군인 군인 건망이 많잖아 아 아 괜히 내려가고 올라왔는데 올라올 데가 없었는데 전혀 아무도 보지못했을거야 그간 위안을 쌍음이야 이 땡크는 왜 여기 있는거야 아아아아 여기가 거기구나 여기 입구구나 근데 내가 열지 못하겠죠 이 땡크는 야씨 이런 골목길을 입구로 사용하냐 자 쯧 jsy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지금 먹을게 몇개 있는데요 먹을게 아니라 흡수할게 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저거 저거 있구나 저거 어떤거요 아 나도 먹고싶잖아 조심해야 되요 바이러스 감지기가 있어요 게다가 두명 다 누가 지금 보고 지켜보고 있어 어? 깜빡걸렸는데 지금? 오케이 흡수 자 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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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쯧 이건 뭔 DNA길래 얘네들 무슨 어 얘를 없애야되요? 아 똑같습니다 저는 홈럼버를 좋아하죠 부들부들하잖아 난 보들보들한걸 좋아요 들어가볼까? 흡수 다 했으니까 들어가볼까? 흡수 다 했으니까 저기 범위측적 실험입니다 촉수공격이라고 한번 봐야겠는데 촉수라니 아니 이런 촉수같은 아니 내가 그렇다고 변태는 아니고 이 실험은 꼭 봐야겠어 아이 귀엽대 아 저걸 뭐 촉수라고 하는구나 오호 아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군요 처음 뵙는군요 내 능력은 없고 어 어 무기로 상대해줘야될거 같아요 자 무기하나 들고요 어이구 자 한대 맞으시고 두대 맞으시고 고추장님 어서오세요 아 얘 점프가 개 똑같아가지고 점프가 되게 조금밖에 안되요 이거 얘는 헬로는 헬로는 그래서 공중에서 뭐 이렇게 이거 금방금방 이렇게 안되요 어우 잠깐만 나 무기 없다 얘가 히드라구나 명칭이 히드란가봐요 오호 근데 나 한대도 안맞았어요 굉장히 잘 피하고 있다는 증거죠 으야 아이 잠깐만 어어어어 나 맞을뻔했어 아니 아니야 오오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뭘 끌어당겼는데 나를 얘 무기 빨리 집어 쟤가 날 끌어당겼는데 안울림 어서오세요 오오오 잠깐만요 아 첫인사가 이상했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 어 인사할 결의이 없어서 아 야 야잇잇잇잇잇 아유 몇 발 못 쏘네 어 세 발 쏘나 다섯 발이나 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다섯 발 다 못쓰는거 어째? 아 아 직접 싸운거보다 무기가 무기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원 보다 아 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점프 내가 플레이할때도 저렇게 점프좀 해봐라 좀 아아 무슨 점프로 코딱지만큼 막 해가지고 점프를 제자리 뛰기 하고 있어 맨날 내가 할텐 이건 뭐야 뭐 X, Y? Y 어... 애가 맞으니까 어... 촉수해 어... 어... 뭔가 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 얘 뭐 벽이 달라붙고 무슨 스파이더맨 그... 그 뭐야 그, 그, 그 뭐시기 하는 것처럼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여기를 탈출하래요 나 근데 이거 좀만 더 갖고 놀아보자 이 기능이 뭐지? 어... 별로... 이게 생물체만 뭔가 저렇게... 아, 대충 뭔 기능인지 알겠다 어린이 먼저 오세요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생물체 있잖아 생물체 그, 생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DNA 그런 거를 이제 막 흐트려놔가지고 이런 촉수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죠 나? 와... 길게룰래 블랙홀 공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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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프로토타입 2랍니다 그렇죠 어, 알겠어, 알겠어 블랙홀 공격? 블랙홀 공격? 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걸 다 끌어들여서 죽이나봐요? 히히히 멍청한 놈들 내가 여기 있었던 걸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가겠어 아니, 점프를 요만큼 해 에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 아, 나 머셔랑 진짜 비교다 비교 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아, 점프를 요만큼 되는 뭘 뭐가 2단계지? 자 2단계에 뭘 해야된다고 했어요? 어? 자동차요? 자동차에 쓰려면 내가 민간인 앞에서 저걸 해야되잖아 자동차에 동시에 써보죠 여기 여기 자 자 건물 건물 여기 여기 위가 괜찮나? 아휴 힘들어 아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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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못올라가잖아 오케이 아니 여기 하필이면 군이 있는데잖아 야임마 아니 그 자동차 던지려고 갖고 온게 아닌데 프로맨님 반가워요 아니 이거 자동차 던지려고 한게 아닌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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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다 하아 하아 아무도 안 붙는 데서 시민들은 옥장을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아니 좀 더 믿어볼까 이쪽으로 자 이렇게 내려놓고 납던 예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우깜짝이야깜짝이야 어? 여기 차가 되게 많네? 여기선 돼겠네? 주변에 있는 거를 끌어들여서 상대편을 치는 것 같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걸 끌어들여서 목표가 된 거를 공격하는 거야 부딪치게 해서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오 좋아 좋아 이거 데미지 겁나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봐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자기한테 나와서 빰빵빵 성하지 않겠죠 자 일단 다행 퀘스트 하나 해보도록 하죠 지키미님 어서오세요 일단 군인으로 변할까요 저 발표 그 거시기는 그 군인 거시기로 해야되서 참 거시기해요 저 발표하면 뭐 주더라? 저게 아마 서브미션 같은 걸 거야 지금 있는 거라곤 저거 뭐 아까 척수 같은 거 그거라 이거죠 그 그 발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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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서너 죽지 않았겠죠 아유 어디 괜찮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내가 원래 민간인한테 피해를 안주는 사람인데 들키지 말아야 되고요 민간인한테 안 보이는 데서 내려가야지 근데 이 정도 높이에서는 누구도 내려갈 수 있지 않나 자 괜찮아 이게 입구가 언제지 자 여기 타워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입구 쪽 같은데 여기가 입구네요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액세스 액세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부탁드립니다 어? 어 또 수석하는거야 이쪽이다가 비켜봐 나는 이제 어... 블랙워치 군인이니까 시민들에게 막 무례하게 대해야돼 무례... 무례하게 굴어야돼 무례하게 친절하게 굴면은 블랙워치 군인들이 제 블랙워치 아니라고 할거 아냐 비겨 비겨 나 블랙워치라고 막 악명을 떨치게 하는거야 아 비겨 비겨 시민들이 뭐하는거야 여기서 아 비겨 비겨 난 블랙워치야 나 되게 나쁜 놈이라고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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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쁜 놈이니까 빨리 비겨 야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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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악명을 마구마구 정파해야지 어 잠깐만 어 이쪽에 있는데? 어 저쪽에 있다 되겠네 이거인가? 어? 이거 어디있지? 어 얘 여깄네 자 없소 이거 뭐가요? 내가 잘 못돌아왔는데 이거 뭐가요? 나 잘 못돌아왔는데 어 얘 어딨어? 어 얘 여깄네 뭐, 뭐, 뭔데 혹시? 어... 돌연변이 인센티브 모든 과학자들을 죽이래요 어, 뭐라고 한거야? 자, 과학자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방해해 보너스 경고를 발생하지 않고 과학자를 모두 흡수하는거에요 그거 아쉽지 뭐 은신은 내 맘속에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어, 저, 저 뭐 있는데? 3명이에요 총 야, 근데 왜이렇게 멀리 떨어져있냐 4명인가? 4명인가? 빨리 가야되는거 아냐? 빨리 가야되나봐 빨리 가야되나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저 바빠요 들키지 않으려면 얘부터 자, 빨리빨리 자, 예, 그 다음 이게 푸쉬를 해줘서 참 좋아 자, 그 다음 얘네들 원다운 투다운 자, 아무리 없었어요 잘 지키세요 난 뭔가 할일이 있어서 빨리 저기로 가봐야돼 차차차 달리기도 뭐 보통사람보다 그렇게 많이 빠른건 아니죠 단지 몸이 강철같아서 부딪히는 듯이 다 부서지나가 뿐이지 점프는 조금 음 말이 안되긴 하지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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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는데 어어 빨리빨리 얘네 2명이에요 얘네 무슨 시체를 조사하고 있는데? 오케이 완료 얘네가 어우 쟤 하나 더 있잖아 오오오오 아니 아니 내가 이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게 아닌데 어, 얘네들 누구한테 지금 어, 누구한테 감수 받고 있는거지? 저긴데? 어, 이제 감수 없어졌다 오케이 얘를 없애고요 얘를 없애고요 뭐야 이건 또 아, 또 뭔가 있어 아, 또 뭔가 있어 나 지금 다 어, 지금 확인하지도 안하는데 얘 1은 프로타임 1은 엔딩 봤죠 어, 레벨업 한거구나 자, 체력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구요 어, 여기 하나 어디갔지? 어, 여깄다 자, DNA 모두 완료 자, 어 어 지난 방송은 유튜브 이, 검은 레루를 치시면 제 채널에 나오니까 자, 하나 더 거기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죠 제가 고스란히 다 정리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생을 했던 구간이 있죠 아, 아 1에서는 1 난이도가 예, 살짝 높은 편이야 2보다는 지금 2는 초반이라 모르겠다 이것도 난이도 높으려나 일단 난이도는 가장 높은 걸로 확인했지만 자, 달리기도 보통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자, 달리기도 보통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쟤네들 달리면 100미터 달리기 전력수일 줄 알면 이 정도로 달릴걸? 아 원래 왜 문을 닫는거에요? 난 과학자란 말이에요 나는, 어 블랙워치 과학단 과학자인데 뭐 군인 쪽으로 쳐서 이거 들어가도 뭐라고 안하려나? 저게 아마 그런 현상이 아닐까요? 어 노동자님은 어 모바일이라 그 느리느리 타자를 치고 있었는데 이미 백, 뭐야 백유사님은 이미 그 타자를 친 그래서 같은 말을 똑같이 하게 되는 뭐 그런게 있죠 직접 대화하는게 안되기 때문에 어 어 그러니깐 언제나 항상 어 컴퓨터로 직접 보시는 분은 백유사님하고 살인님 이시군요 地 쾅 탁 뱅 로 뱅 백유사님 왁 탄생 지점을 이동? 전 핸드폰으로는 어.. 그런거 잘 안보고 영상같은거 그런거 잘 안봐서 어어 아 내가 점프하는거 보다 그냥 달리기 버튼 누르고 앞으로 가는게 더 많이 달리.. 많이 점프하는거 같애 내 점프 버튼 누르는거 보다 이거봐 햄털랜드 어서오세요 어 저 머그 머그 아 머그 흡수할사람 있다 잠깐만요 어어 야 여기 어디로 내려가든 다 걸리게 되는데 야아 잠깐만 햄터리님 어 고마워요 그렇군요 자 너 바로 흡수하구요 자 위로 올라가야되니까 위로 올라가죠 어어 어어 안돼 안돼 이게 밑으로 착륙하는 그 착지하는 순간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아 저쪽인데? 나 갱이 내려왔네? 자 들어가죠 자 아무도 안보지? 뒤적뒤적뒤적뒤적뒤적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들어가서 아무도 못 다 죽을 것 같은데 과학자가 도망기 전에 과학자를 죽여라 나도 그 과학자들 중 하난데 오오 들키기 전이다 들키기 전에요 오오오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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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돼 안돼 오오 아어쩌어쩌어쩌어없어 이미 들켰어 자 흡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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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 들켰어 어쩔 수 없어 아니 너 뭐야 인마 자 희생사는 가장 적게 목표물만 걔네 뭔 잘못이야 오오 기갑부대들을 죽이라고 뭐 다 죽이는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다 죽여야되잖아 어차피 다 죽여야되는거 아니야 자 뭐 예 저는 안 죽이려고 했지만 목표가 다 죽이래요 다 죽여야지 뭐 안그래 얘네들은 뭐 기술 연습할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네 같애 그리고 어 기술은 화려해졌지만 느려졌어요 원에 비해서 진짜 머서가 초임이 어떤건지 잘 보여주면 돼 에너지만 채우고 갈까요 여기서 자 됐어요 에너지 채웠죠 가죠 어어 어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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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아 뭐야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못잡잖아 저걸 파괴해야 된다는데? 파괴하려면 아까 촉수 있었잖아 자 자 오오 자 피하구요 너 임마 아무한테나 쏘는거 아냐 오오 피하구요 오케 자아 야아 야 피하구요 피하지는 못해요 잘 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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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없어요 자 에너지 내놔 아니 이거 말고 엇 어 뭐야? 나 시민 한 명 죽였어 와아아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으음 우리 저기 저기 살벌하다고 자 이거 터뜨리고요 하나 자 오오 저기야 전문통으로있어 어디있어 너 한대 쏘고 도망가지 임마 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오케이 잘 피했네 이번에는 피한게 아니라 안맞은거지 뭐 아참 사람은 어디갔냐 싸우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놓칠 뻔했다 야 너 뭐 거기서 인마 자 흡수 자 흡수 자 흡수 자 흡수 자 흡수 자 흡수 경보를 없애라 아 이건 또 뭐야 피해부터까지 왔잖아 내가 또 피하는건 잘 피해요 자 이렇게 아무도 안보는곳에 가서 아무도 아무도 아무것도 모른다는데지 어어어 자 배부러 자 두개 다 완료했어요 그럼 뭔가를 주겠죠 점점 더 괴물이 돼가고 있어요 점점 더 괴물이 돼가고 있어요 이것저것 흡수하고 가서 부스터걸이 25% 향상 점프 25% 오오 야 부스터가 정말 좋죠 도약도 좋긴 한데 아야야 부스터가 부스터가 좋아 됐어 가자 가자 어 그나저나 나 에너지 좀 채워야될거 같은데 뭐 근데 에너지를 보통 일반 시민한테 채우면 안되니까 자 군인들도 문제야 군인들도 살려고 저러는건데 일부러 군인들 죽일 필요가 없겠죠 음 나중에 뭐 싸우다가 채웠어 나중에 싸우다가 자 실험용 쥐 두번째 단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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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